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일명 서울대학교 면역시스템연구소 주변에 있는 끊옵니입니다 여기 왜 왔느냐구요 전경이 좋구요 주변에 시원한 시내가도 있고 계곡도 있는 도세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가정집에 청원 및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한번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굳이 맴반바르 돼 있죠 아멘 ira . . , . . 아 흐하니 펴 있네요 정울이 잘 꾸며있죠. 제 측면에는요 아기자기하게 정울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. 어우 포도도 달려있네요. 봉다리듯이 여기 있고요. 사과도 달려있고요.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있어요. 또 파테는요 가수나무 들꽃 참 맛있네요. 볶은자도 있네요. 아로니아 또 있고요. 자 보세요. 아로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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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